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교육과 7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자 102쪽에 첫번째 줄입니다. A passion for science and art. 과학과 예술을 위한 열정. 패션은 열정이죠. Today, 오늘날. It is common knowledge.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hat은 진짜 주어, 진주어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Go through 어떤 방법, 절차를 거치다. Caterpillar는 애벌레입니다. 푸파는 번데기죠. 사이클은 주기입니다. Butterflies go through an egg, caterpillar, 푸파 사이클. 나비가 알, 애벌레, 번데기 주기를 거친다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However, 그러나 until the 17th century, 17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리가드 A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많은 사람들이 17세기까지 나비와 애벌레를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간주했습니다. 고려했습니다. Entirely, 완전히. Creature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They believed, 그들이 믿었습니다. They는 17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이죠. Insect, 곤충, evil 하면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머드는 진흙이죠. Insect or evil creature that came from mud. 곤충이 진흙으로부터 나온 사악한 생명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utterflies were considered summer birds. Be considered 뭐뭐라고 여겨지다. 반면에 나비는 여름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It was a common belief that That's the only one. 흔히 믿어졌습니다.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hat은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당연히 대처 속에 주어 되어있는 나비죠. 나비가 Just fell from the sky in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 속에서 하늘로부터 나비가 뚝 떨어졌고 나비가 Finished in the fall. 마지막에 나오는 볼은 가을이죠. 가을에 나비가 사라진다. 라고 흔히 믿어졌습니다. In those days, 그러한 시대에 One woman stood out as a pioneer. Stand out, 두각을 보이다. As는 뭐뭐로서 파이어니어 선구자입니다. 한 명의 여성이 선구자로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Although having an interest in insects 동명사 9가 문장의 주어가 되죠. 비록 곤충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것이 Was considered 여겨졌지만 Ord, 이상하게 Weird, 기이하게 곤충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이 이상하고 기이하게 여겨졌지만 She, 그 여성은 Observed 관찰했습니다.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is 메타머파시스 메타머파시스는 변태죠. 케이스는 사례입니다. 그 여성, 그녀는 곤충 변태의 많은 사례를 관찰했습니다. And she recorded 그리고 그녀가 기록했습니다. 뭘 기록했습니다? These ar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 Invaluble, 소중한 observation 관찰이죠. 이러한 소중한 과학적 관찰들을 스루어 유니크 페인팅 그녀의 독특한 그림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스루는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이죠. 유니크는 독특한 이란 뜻입니다. Her name was Maria Sibilla Marian. 그녀의 이름은 Maria Sibilla Marian이었다. Marian was born in 1647 In the city of Frankfurt, Germany Marian은 독일 프랑크프루트 도시에서 1647년에 태어났다. When she was still young Still은 여전히 그녀가 여전히 어릴 때 She became interested in painting flowers 그녀는 꽃을 그리는데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다. Be interested in 어디어디에 흥미를 갖다는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Circle T for true What F for false 맞으면 T의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F의 동그라미 치세요. Until the 17th century 17세기까지 Butterflies were believed to be evil Evil은 사악한이죠. 17세기까지 나비들은 사악한 것으로 믿어졌다. 아 이거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103쪽 첫째 줄입니다. 1은 세르덴 주어 동사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Death은 진짜 주어 진주어 자 대절이아라고 지금 말해집니다. She once climbed over at the neighbor's war 자 once는 한 번 자 클라임 오버는 넘다 월은 담벽이죠. 그녀가 한 번은 부자 이웃의 담벽을 넘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 투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뭐뭐하기 위하여 투 부정사 부사대원법 목적원법이죠. To find flowers that she could paint 자 페인트 그리다 그녀가 그릴 수 있는 꽃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녀가 한 번은 부자 이웃의 담벽을 넘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해집니다. She took some tulip 자 take 가져가다 그녀는 tulip 몇 송이를 가져갔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 the owner's permission 자 permission 허락이죠.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그녀는 tulip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does 마리아 시빌라 메리안 deserve to be regarded as a pioneer? 자 파이어니어 선구자 비 리가디드 해지는 모모라고 고려되다 여겨지다 디저브는 모모를 받을만하다 모모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리아 시빌라 메리안이 선구자로서 여겨질 자격이 있는가 정답은 자 It's because 주 동사 그것은 모모이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she observed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is 자 메타머포시스는 변태죠. 그것은 그녀가 곤충 변태의 많은 사례를 관찰했고 and recorded them through her paintings 그녀의 그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올도 비록 모모이지만 Having an interest in 인sect 곤충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이 Was considered old and weird in those days 자 In those days 는 그 당시죠. 그 당시에 곤충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이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녀가 곤충 변태의 많은 사례를 관찰했고 그것들을 그녀의 그림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머스텔피피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unaware of라는 거는 뭐뭐를 모르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how expensive they were 할 때 데이가 뜻하는 거는 some tulips죠. she must have been unaware of how expensive they were at the time at the time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튤립들이 얼마나 값이 비싼지 그녀는 몰랐었음에 틀림없다. unaware of라는 unaware of라는 오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how 이하가 간접어부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when little Maria confessed her act confess 자백하다 어린 마리아가 그녀의 행동을 자백했을 때 the neighbor asked to see the painting 그 이웃은 그 그림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singing a painting 그녀의 그림을 보았을 때 as he saw her painting 시간을 나타낸 분석어문이죠. 소대녀법 너무 모모해서 구결과 모모하다. he was so impressed 그가 너무 인상을 받아서 that 구결과 he only asked for the painting as a compensation ask for 요청하다 요구하다 페인팅은 그녀가 그린 그림이죠. as 모모로서 compensation 보상이죠. 보상으로서 그 그림을 그 이웃이 요청을 했을 뿐이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number the sentences in time order time order 시간 순서죠. 시간 순서대로 문장에 번호를 매기시오. 첫 번째 문장은 1번은 Marian claimed over a neighbor's world 입니다. crime over 오르다 Marian 이 이웃집 담을 올랐다 이게 1번 문장이 되겠죠. 2번은 Marian took some tulips to pain take 는 가져갔다 이게 2번이 되겠죠. 3번은 Marian confessed that she had taken the tulip take 라는 것은 take away 가져가다 뜻이고요. confess는 자백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Marian 이 tulip 가져가 버렸다고 자백을 했다. 이게 3번이죠. 4번은 the neighbor saw Marian's painting 그 이웃이 Marian의 그림을 보았다. 이게 4번이 되고요. 마지막 문장은 5번은 the neighbor asked only for the painting as a compensation 보상으로서 as a compensation 보상으로서 이웃은 그 그림을 요청하기만 했다. 요구하기만 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When she was 13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Marian began to develop a keen interest in bugs 키는 깊은 버그는 벌레입니다.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Marian은 벌레에 대한 깊은 흥미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It was unusual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for a young girl은 의미상의 주어 to be 아는 진짜 주어 진주어 유절 흔한 unusual 흔하지 않은 자 그것 즉 to be 이하는 어린 소녀에게는 흔하지 않는 일이었다. 패션이트 열정적인 캐타펠라 애벌레 입니다. About 이하에 대한 캐타펠라 애벌레 스파이더 거미 아더 인섹트 다른 곤충들 이죠. 애벌레 거미들 다른 곤충들에 대해서 열정적이 되는 것은 어린 소녀에게는 흔하지 않는 일이었다. But 그러나 Marian was obsessed Marian 은 사로잡혔다. To the point that 대절 이하일 정도로 She would sometimes watch them per weeks on end 몇 주 동안 계속 때때로 그녀가 그것들을 관찰할 정도로 Marian 사로잡힌 상태였다. She carefully painted its step of their life cycle carefully 주의깊게 paint 그리다. Life cycle 생명 주기 디피팅 묘사하면서 분사검은 동시동작이죠. Subtle 미묘한 입니다. 디피팅 even subtle changes 심지어 미묘한 변화를 묘사하면서 그녀는 주의깊게 그들의 생명 주기 각 단계를 그렸다. Even after Marian got married and had a child 마리안 시집을 가고 애를 가진 이후에도 her passion for insect need not die down. 곤충 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열정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She kept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at home in order to study and paint them in order to 모모하기 위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그녀는 애벌레와 나비들을 집에 두었다. 백사 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캡처 포착하다 모먼트 순간입니다. Spend many nights awake 잠이 깬 채로 많은 밤을 보내다. 즉 밤을 지새었다 이런 뜻이죠. 투 앞에는 인어도 생략돼 있네 투 부정사 부사 조용 법 목 조용 법 입니다. 투 캡처 each moment of change 변화 각 순간 포착 하기 위하여 she spent many nights awake watching and waiting 관찰 하고 기다리면서 그녀는 잠이 깬 채로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in her house 라는 부사고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주어 in plant 이하 뒤로 가고요 그리고 동사 in war 먼저 나왔습니다. 도치 구문 이네요. in her house 그녀의 집에는 were so many plants 너무 많은 식물이 있었고 jars of insects 곤충이 담긴 병이 있었다. 그 결과 소대 여법 그래서 her kitchen began to look more like a research lab research lab 연구 실험실 이죠. 그녀의 주방은 연구 실험실 처럼 더 보이기 시작했다. question number 4 질문 Why did Marian keep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at home 메리아는 왜 애벌레와 나비를 지배 두기 시작했는가 정답은 she kept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at home in order to study and paint them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기 위해서 그녀는 애벌레와 나비를 지배 두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fter almost 20 years of hard work hard work 노력 거의 20 년간의 노력 이후에 Marian published a book about insects in 1679 1679 년 곤충에 대한 책을 Marian 출판했다. Publish 출판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about insects 곤충에 대한 책들이 이미 있어 왔다. 그러나 Marian's was special Marian 즉 Marian 책은 특별했다. While 뭐뭐인 반면에 디픽트 묘사하다. 라이프 사이클은 생명 주기입니다. 스테이지는 단계고요. 메타버퍼시스는 변태 인 디테일은 상세히 자세히 라는 뜻입니다. While no other book had ever depicted full 라이프 사이클 of insects 다른 책들이 곤충의 완전한 생명 주기를 묘사해 본 적이 없지만 Marian shows each stage of 메타버퍼시스 메리안의 책은 변태의 각각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In addition 게다가 Marian revealed relationship between living things 메리안은 살아있는 것들 사이에 관계를 드러냈다. reveal 폭로하다 드러내다. relationship 관계죠. By 서라운딩 환경 그들의 자연 환경 내에서의 곤충들을 그림으로써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메리안이 드러냈다. was different from other drawings of the time. 이것 즉 이것은 안무장 전체죠. 이것은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 다른 것이었다. Which is displayed on a single specimen on a plain background.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다. 스페스맨은 표본이구요. plain 단순한 background 배경입니다. 단순한 배경 위에서 단일 표본들만 보여주었던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 이것은 다른 것이었다. 자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이러는 시대 퍼시브 인식하다. 인디비지얼리 개별적으로 pay attention to 모모를 주목하다. fit는 어울리단 뜻입니다. 관계부사 when이 선행사 인 명사 이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n an 이러를 when must scientists perceive the plants and animals individually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식물과 동물을 개별적으로 인식했던 그러한 시대에 Marian paid attention to how they fit together Marian 어떻게 그들이 함께 어울리는지에 주목을 했다. Question 5번 질문입니다. filling the brain using words from the paragraph above 윗단락의 손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Marian depicted insect Marian 이 곤충을 묘사했다. Deep pick 묘사하다. Within their natural settings setting 환경 environment circumstance 이듯이 죠. Marian 이 그들의 자연적인 환경 내에서 곤충 들을 묘사 했습니다. While 반면에 other books at the time 그 당시 다른 책들은 illustrate insect on a plain background plain background 는 단순한 배경 이죠. 그 당시에 다른 책들은 단순한 배경 위에서 곤충 들을 그렸다. 105쪽의 첫째 줄입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뷰는 보다는 뜻입니다. 머블러스 신기한 익조릭 이국적인 스페스맨은 표본들이죠. 인수지에스트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Many years past 많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And Marian moved to Amsterdam 메리안 이 Amsterdam 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Where 그곳에서 즉 Amsterdam 에서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그녀는 그녀의 그림들을 팔 수 있었고 And she was able to view marvelous and eccentric butterfly specimen that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그녀 그녀는 다른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아놓았던 신기하고 이국적인 나비 표본들을 볼 수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singing did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케이스 케이스라는 진열자라는 진열장 진열장 에 stuck in 박혀있는 이러한 생명이 없는 생명체를 바라보는 것은 Only made Marian desire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그것들을 그들의 진짜 서식지에서 바라보기를 Marian 갈망하게 만들었다. 데미 가르키는 것은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가 되겠죠. Habitat 는 서식지라는 뜻입니다.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사역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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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부문인데요. Made 동사 뒤에 목적어 Marian 나와있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desire 동사 원형 나와있네요. 갈망하다 뜻입니다. Finally 마침내 In June 1699 At 52 Years Of Age 마침내 1699 6월 52 세 나이에 Marian and a Young daughter got ownership 메리안 과 그녀의 막내딸 배에 올랐습니다. Get ownership 배에 오르다. 배는 밴데 무슨 배 헤디리포 어디어디로 향하는 배죠. 수리남과 그 뒷부분은 동격입니다. 수리남 territory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belong to 는 어디에 속하다. South 아메리카 네덜란드 속해 있는 영토인 수리남 으로 향하는 배에 메리안 과 그녀의 막내딸 이 올랐다. This was a bold challenge. 이것은 대담한 도전이었다. 자 볼드 대담한 챌린지는 도전입니다.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메리안's decision to explorer 수리남? Explorer 탐험하다. 수리남을 탐험하겠다는 메리안의 결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I think 내 생각에는 she made a brave decision 그녀가 용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She chose to follow her passion regardless of the risk regardless of 질문은 뭐뭐와 상관없이 위험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열정을 따르기로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Follow 따르다. 패션 열정입니다. question number 7 7번 질문입니다. circle t for true or f for false 맞으면 t에 동그라미치고 틀리면 f에 동그라미치세요. 메리안 set out on an expedition to 수리남 alone 엑스펌디션 탐험이고요. set out on 이라는 건 여행을 떠나다 착수하다는 뜻입니다. 메리안은 혼자서 수리남으로 가는 탐험을 떠났다. 이거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being은 becoming의 뜻이죠. 뭐뭐가 되는 것 전치자 2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female 여성의 메일은 남성의 naturalist는 동식물학자입니다. dominate 지배하다 dominated 지배가 되는 in addition to being a female naturalist in a male dominated world of 17th century science 남성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17세기 과학의 세계에서 여성 동식물학자가 되는 것에 더하여 Marion was also setting out an expedition set out on 어떤 탐험을 떠나다 라는 뜻이고요. expedition 탐험 원정입니다. 메리안은 pure scientific goals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탐험을 또한 떠나는 중이었다. 뭐하기 전에? before it became common 그것이 보편화되기 전에 메리안은 순수하게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탐험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다. she spent about two years in Suriname 그녀는 Suriname에서 대략 2년을 보냈다. 여기서 about은 대략이란듯 approximately 대략이란듯이죠. exploring the rain forest Rain forest 는 열대우림입니다. 열대우림을 탐험하면서 그녀는 Suriname에서 대략 2년을 보냈다. 106쪽 첫째 줄입니다. Confronted 뭐뭐에 맞서며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죠. 분사검은 동시동작입니다. Intense 격심한 히트는 열기 폭염이죠. Fierce 극심한 트로피컬 열대성의 스톰 폭풍들 타란툴라는 타란툴라 거미고요. Fresh Heating Fish 라는 거는 살점을 먹는 육식성 어류입니다. 물고기입니다. 타란툴라 거미와 살점을 먹는 육식성 어류 와 같은 위험한 동물들 과 극심한 열대성 폭풍들과 폭염에 맞서며 Marian Continue to correct every sample she could get 그녀가 얻을 수 있는 she could get 그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견본들을 Marian 계속해서 모았다. Continue to 부정서는 Continue ing로 바꿀 수 있죠. In her own house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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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집 안에 she kept insect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Out of 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숲으로부터 그녀가 가져온 곤충들을 그녀가 길렀습니다. And made numerous description and painting numerous 하면 많은 description 묘사죠.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묘사와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Eventually 궁극적으로 she painted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 90종 이상의 곤충을 그녀가 그렸으며 at least 최소한 60 species of plant 60종의 식물을 그녀는 그렸습니다. 위도디즈 페인팅즈 이 그림들을 가지고 she published 그녀는 출판했습니다. 뭐를 자 여기서 her life's work 와 뒤에 나오는 메타버퍼시스 of the insect of 수리남 은 동격입니다. 1705년에 수리남 곤충의 변태라는 그녀의 필생의 역작을 그녀는 출판했다. 라이프스 워크라는 건 필생의 역작이고요. 메타버퍼시스 는 변태입니다. The book showed Marian's passion 그 책은 Marian의 열정을 보여줬다. 패션 열정이죠. 보스의 A, 네비는 AB 둘 다입니다. 곤충과 그림에 대한 Marian의 열정을 그 책은 보여주었다. Question number 8 8번 질문입니다. Number the sentences in time order Time order 라는 건 시간 순서죠. 시간 순서로 문장에 번호를 매기시오. 첫 번째 문장은 Marian insect sample in 수리남 Marian 기안이 수리남에서 곤충 견본을 모았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Marian complete paintings of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 at least 60 species of planted. 90종 이상의 곤충과 적어도 60종의 식물의 그림을 메리안이 완성했다. 이게 2번이죠. 3번은 Meta purposes of the insect of 수리남 was published. 수리남 의 곤충의 변태 이것이 출판되었다. 이게 3번입니다.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for each time. Remarkable 주목할만한 for each time은 이 당시죠. 이 당시에 그것은 진정으로 주목할만한 책이었다. 위치가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 책은 contained 포함하고 있었다. 컬러풀 다채로운 디테일도 세부적인 나비와 벌과 거미와 개구리와 심지어 뱀의 다채롭고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 책은 포함했다. Q9 질문입니다. Guess how the readers at the time reacted to Meta purposes of the insect of 수리남 수리남 곤충의 변태 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추론해 보아라. 추측해 보아라. I think 내 생각에는 the readers at the time 그 당시에 독자들이 more surprised to see her vivid description of the insect of 수리남 수리남의 그 곤충들의 생생한 묘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됐을 거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n impressed by her artistic skill 그녀의 예술적인 기술에 의해서 독자들이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비드 하면 생생한 description 묘사라는 뜻입니다. 자 107쪽 첫번째 줄입니다.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삽화 그림 컬러풀 다채로운 포메그로네이트라는 것은 석류라는 식물입니다. nearby 근처에 캐터필러 에벌레 크립 다운은 기어 내려가는 스템은 줄기입니다. 플라워 스템은 꽃줄기죠. 자 뒤부터 보겠습니다. With another butterfly sitting nearby 또 다른 나비가 근처에 앉아있는 채로 에너 캐터 플라워 클리핑 다운 플라워 스템 꽃줄기 아래로 애벌레 한 마리가 기어 내려가는 채로 원 일러스트레이션 하나의 그림은 숫자 show 바다 밝은 파란 foot 바람 어떤 나비 플라잉 이해하는 나비 플라잉 컬러 플라워 어바뜩 포메 그러네 플랜 석류 식물의 다채로운 꽃 위를 날아가는 밝은 파란 나비를 하나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 자 또 다른 나비가 근처에 앉아있고 애벌레가 꽃줄기 아래로 기어 내려가는 채로 하나의 그림은 석류식물의 다채로운 꽃 위를 날아가고 있는 밝고 파란색인 나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어나더는 어나더 일러스트레이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자 티픽 묘사하다 자 스파이더 웹은 거미줄이죠 스트레치드 펼쳐진 브랜치는 가지입니다 위드 목적어 현재 분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이런 뜻이고요 프레이는 먹이란 뜻입니다 자 어나더 또 다른 그림은 디픽트 투 스파이더 웹 두 개의 거미줄을 묘사합니다 어떤 거미줄 스트레치드 비트윈 트리즈 앤 브랜치 나무와 가지들 사이에 펼쳐진 두 개의 거미줄이죠 자 위드 목적어 분사금은 뭐뭐가 뭐뭐한 채로 타란툴라 거미와 개미들이 그들의 먹이를 공격한 채로 또 다른 그림은 나무와 가지들 사이에 펼쳐진 두 개의 거미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So when the book was published 자 메리안의 그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 It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insect at the time 자 그 당시에 at the time 그 당시에 곤충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다 Had an impact on 하면은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고요 At that time은 그 당시입니다 Tremendor some은 엄청나게 큰 이란 뜻이죠 Some scientists even used an illustration 몇몇 과학자들은 그녀의 삽화들을 심지어 이용하기도 했다 어디에? In the classification of species 자 classification 분류입니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종에 분류해서 그녀의 삽화들을 심지어 이용하기도 했다 Her work also brought new life 그녀의 작품은 또한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Not just A but B A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Not just to insect study but to the art world 자 그녀의 작품은 곤충 연구뿐만 아니라 예술 세계의 새로운 생명을 또한 가져다 주었다 자 괴태하고 celebrated 저만 포인트는 동격입니다 celebrated는 유명한 이란 뜻이죠 Must have pp 뭐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입니다 괴태 A celebrated German poet also must have been impressed by her work 자 유명한 독일의 시인인 괴태도 자 그녀의 작품에 의해서 또한 감명받았었음에 틀림없다 He praised Marian's talent 자 praise 칭찬하다 탤런트 재능 그는 즉 괴태는 Marian's 재능을 칭찬했다 For 뭐 뭐 때문에 자 위부라는 건 짜다 접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Living art and science together 예술과 과학을 함께 접목시켰기 때문에 그는 괴태는 Marian의 재능을 칭찬했다 자 인스파이러브 디스 석세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터브는 디스파이트의 뜻입니다 더 파퍼러리티 오브 워크 페이디드 애프터 데스 그녀의 사망 이후로 그녀 작품의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페이드 시들해지다 흐릿해지다 이래서 트 댁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이슨 가짜 주어가 주어 대슨 진짜 주어 진주어 This was because 주어 동사 이것이 뭐뭐 때문이었다 라고 여겨집니다 Because she was not a professional researcher 그녀가 전문적인 조사자가 아니었고 And had no formal education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For the more 게다가 허 워크 그녀의 작품은 델트 위드 플라워 센 인셋 꽃들과 곤충들을 가루었습니다 델트 위드 딜 위드 뭐뭐를 가루다의 과거형이죠 Not the historical or religious topic that prevail in those days 자 prevail 유행하다 만년하다 In those days는 그 당시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녀의 작품은 꽃들과 곤충을 다루었습니다 In the 20th century however 그러나 20세기에 마리아 실비아 메리안's work was re-evaluated 마리아 실비아 메리안의 작품은 재평가되었습니다 Evaluate 평가하다 Re-evaluate 재평가하다 여기서는 비동사와 과거 문사로 쓰였으니까 수동태입니다 재평가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10 10번 질문입니다 What are the possible reasons the popularity of 메리안's work faded after death? 그녀의 사망 이후에 메리안 작품의 인기가 흐려진 가능한 이유들은 무엇인가? It might be because 아마 뭐일지도 모른다 It might be because 메리안 was not a professional researcher and had no formal education 메리안이 전문적인 조사자가 아니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For the more 게다가 Her work dealt with flowers and insects 그녀의 작품은 꽃들과 곤충을 다뤘다 Not the historical or religious topic that prevailed in those days 그 당시에 인 those days 그 당시에 우세했던 역사적인 또는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녀의 작품은 꽃들과 곤충을 다뤘다 108쪽의 첫째 줄입니다 히스토리안, 역사가들 Recognize, 인정하다 Extraordinary 뛰어난 Accomplishment, 업적입니다 패션은 열정이죠 Contribute, 기여하다 하는 뜻입니다 히스토리안은 아티스트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이 Begin to recognize the extraordinary accomplishment and a passion 그녀의 뛰어난 업적과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데디안은 업적과 열정을 꾸며주고 있죠 That contributed so much to early modern society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이 초기 현대과학에 많이 기여했던 그녀의 뛰어난 업적과 그녀의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In recognition of 뭐뭐를 인정하여 Accomplishment는 업적입니다 Put, not a portrait, 초상화죠 In recognition of achievement 그녀의 업적을 인정하여 Germany put a portrait on their 500 mark bill 자, 빌은 지폐입니다 독일은 그들의 500마크 지폐에 그녀의 초상화를 넣었다 And today many schools there are named after her 그리고 오늘날 그곳의 많은 학교들이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불리워진다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워진다 Naturalist 동식물학자입니다 패션 열정이죠 Live on the back on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자취를 남기다 라는 뜻입니다 Maria Sylvia Marion was a naturalist Maria Sylvia Marion은 동식물학자였다 어떤 동식물학자 Who's passion for plant and insect 식물과 곤충에 대한 열정이 Left is marked on the science world 과학세계에 자취를 남긴 Maria Sylvia Marion은 식물과 곤충에 대한 열정이 과학세계에 자취를 남긴 그러한 동식물학자였다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While are a scientist of the day 그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이 We're debating whether or not insects grow out of mud 자, mud는 진흙입니다 Whether or not은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이 곤충들이 진흙으로부터 자라나는지 아닌지 토론을 하는 동안에 She demonstrated the stages of metamorphosis Demonstrate 입증하다 스테이지는 단계죠 Metamorphosis은 변태입니다 그녀는 변태의 단계들을 입증했다 To the art world 예술적인 세계에게는 Marian was one of the first to show the artistic power of nature Marian은 자연의 예술적인 힘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었다 Despite ~~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입니다 Suspicion 의혹 혐의 Ridicule은 조롱이죠 Face 직면하다 For being ~~라는 이유로 Typical 일반적인 정형적인 Despite the doubt, suspicion and ridicule So she faced for being so different from typical woman 일반적인 여성과 그렇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가 직면했던 의심, 의혹, 조롱에도 불구하고 Marian is now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fic illustrators in history Illustrator는 삽화가입니다 Marian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 삽화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로서 알려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ust have pp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ust have pp는 ~~이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로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나 확신을 나타냅니다 Maybe 아마 ~~일지도 모른다 Maybe의 과거는 May have pp ~~이었을지도 모른다 Must be ~~임에 틀림없다 Must be의 과거는 Must have pp ~~했었음에 틀림없다 Cannot be ~~일지도 모른다 Cannot be ~~일지도 모른다 Cannot be의 과거는 Cannot have pp ~~이었을지도 모른다 Could have pp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하지 못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가사법 과거 완료는 직사법 과거니까요 Not을 집어넣어서 Could not have pp 쓰면 할 수 없었을 텐데 할 수 없었을 텐데 실제는 해버렸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사법 과거 완료를 직사법 과거로 바꿀 때 주의하세요 Should have a pp 했어야 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 들어 있구요 Should not have a pp 쓰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해버렸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Need a pp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은 실제는 안 했다는 뜻이구요 Need not have pp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해버렸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Must have pp가 들어간 문장 예시문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He must have been very popular in his town 그가 그의 마을에서 매우 인기 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인기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She did not hear the phone ringing 그녀는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She must have been in a deep sleep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음에 틀림없다 자, 그래마티비입니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라는 의미의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의 추측을 나타냈때는 Can not have pp를 씁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 baby cannot have eaten the whole cake 아기가 케이크를 전부 먹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The five-star hotel cannot have offered such bad services to their customers 자, 그 5성급 호텔이 고객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cannot have pp 쓰면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with 목적어 현재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ith 목적어 현재 분사 이 엔진은 해석할때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근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와 분사가 의미상 능동관계일 때 쓴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with 목적어 현재 분사 예시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The man ran all the way with a sweat running down his face 자, with 목적어 현재 분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자, 스웨트는 땀이죠 땀이 그의 얼굴에 흘러내린 채로 그 남자는 계속 달렸다 두 번째 신문입니다 The singer took the stage 자, take the stage는 무대에 등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가수가 무대에 등장했다 With a thousand of fans cheering for him 자, cheer for 누구를 환호하다 수천명의 팬들이 그를 위해서 환호를 한 채로 가수가 무대에 등장했다 자, 그래마티비입니다 목적어와 분사가 의미상 수동관계일 때는 With 목적어 과거 분사를 씁니다 예시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Alice was listening to music Alice는 음악을 듣는 중이었다 With her eyes crossed 눈을 감은 채로 앨리스가 눈을 감는 건 능동이지만 앨리스의 눈이 감겨지는 건 수동이니까요 With her eyes crossed 를 쓴 겁니다 앨리스는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듣고 있었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The old man stood there 자, 그 노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With his arms crossed 그의 팔이 꼬여진 채로 즉, 팔짱 낀 채로 남자가 팔짱을 끼는 건 능동이지만 남자의 팔이 남자에서 꼬여지는 건 수동이니까 With his arms crossed 를 썼다는 거죠 그 노인은 팔짱을 낀 채로 그곳에 서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uck부터 출발을 포함하고, 담아raul상의 튀이 나와 그가 다시 등급 개봉하는 것처럼 정 Sign ghetto 위로로 nowhere